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총평을 시작합니다. 6월 평가원 많이 우리가 기대했었고요. 왜냐하면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꽤 컸잖아요.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게 교사진들에 대한 어떤 출제에 대한 어떤 역량이 좀 강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일단 풀렸죠. 일단 풀렸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6월 평가원이나 혹은 9평을 보고서 여러분 수능을 함부로 단정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? 수능은 또 결이 또 다르거든요. 그 결이 다르니까 이번 6평 시험지가 많이들 겉으로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. 6평을 딱 시험지고 뭐야? 뭐야? 왜 기존하고 좀 다른 느낌?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계산만 많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?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이 들 것 같아. 학생들 입장에서는.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본질적인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 그런 태도 연습을 하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 문항 하나하나들 해석하면서 안내를 좀 드려볼 거고요. 네. 그냥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이 밝아온다 했는데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트릭일 수 있어.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요. 그 편집 상태조차도 이거 뭐 하여튼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막 새로 줄 맞추는 것도 안 해놓고 선생님 눈에는 보이거든요. 제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편집 상태도 이렇게 하다 말았지? 어중간한 느낌도 좀 있고요. 문제의 발문 상황에서 그런 게 좀 이게 좀 약간 교육청 교육청에서 냈던 약간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내는 형태의 어떤 문항들의 형태가 확실히 좀 증가된 느낌? 네.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.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? 그래서 그런 표현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좀 더 어색함이 있고 낯설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문항을 낼 때의 어떤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덜어 있어요. 문항들 자체에서는 거죠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결국은 그냥 무식하게 정말 그냥 지저분하게 하면 문제를 풀러라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런 건 아니라는 거.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. 공통은 네. 공통은 심지어는 막 약간 그렇죠? 좀 불안정한 느낌? 여기서 조건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우리가 정황상, 문맥상 문맥상 이제 당연히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엄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그런 점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런 점들도.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 그럼 뭐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뭐 어색했다. 이것도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통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산을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뭐 앞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당장 10번부터 그렇죠? 당장 10번도 그렇죠? 관찰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 그렇죠? 관찰해서 그냥 깔끔하게 풀어야 되는데 막 또 이제 길이 막 코사이버 픽스고 막 그러면 이제 낭비가 되는 거고 또 결정적인 게 12번이죠. 12번 같은 문제에서 어 이거 봐라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면 정말 계산만 있는 느낌? 그렇죠? 그러니까 사실 교육청 이하에서 워낙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도 하고 낯설진 않은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간 본질인가? 아니라는 거죠.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? 그런 걸 이제 강의 선생님이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네. 뭐 눈에 띄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15번 문제 가장 의미 있었던 문제이고 까다로운 문제가 맞죠. 원래는 22번인데 15번하고 20번이 교체가 됐다. 그렇죠? 왜? 킬러 배제 때문에.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안내를 드렸었죠. 선생님이. 그럴 수도 있다. 15번하고 20번이 바뀔 수도 있다. 정말 바뀌었네. 하지만 6평이야. 여러분 6평이야. 6평이 곧 수능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6평에서 이렇게 막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거나 정말 문제가 별로 안 좋고 그냥 계산만 많고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다가 정작 수능은 다시 반전이야. 수능은 다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마시고요.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야. 수능이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현혹당하지 마시고.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특별한 게 뭐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적분이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 또 자칫 잘못하면 계산 압박감이 또 세고요. 기본기가 되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계산만 많아보기 막 이렇거든.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. 그렇지 않다. 그거를 이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. 네. 학률 같은 게 역시나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특별한 경우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 이미 여기저기 있는 문제 같은 느낌.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만 조금 이제 실속하다가 좀 강하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거. 그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고. 오히려 가장 사실 선택자들이 적은 기한은 아무래도 교사진들의 입김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평가원스러워요. 오히려 뭔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잘 만든 느낌. 오히려 기한 문제는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상 아무래도 교사진들의 어떤 역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6평일 뿐이니까 6평일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시험을 못 봤다고 또 좌절하고 그냥 시험을 잘 봤다고 또 자만하고 아닌 거 알죠. 자절도는 자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잘 봤으면 뭐 좋은 거고요. 잘 봤으면 좋은 거고 그동안 내가 잘했구나. 그래서 앞으로 또 꾸준히 계속 지금처럼 잘해야겠다.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. 점수가 안 나왔으면 못 봤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치. 시험을 왜 보는 겁니까? 네. 틀리는 거. 틀리는 거 알아서 나의 약점을 발견하게 한 게 목적인 거야.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틀려보려고 하는 거야. 미리. 수능 때 틀리면 아프니까. 미리. 미리 틀려보는 거니까 좀 많아서. 그런데 틀린 게 너무 많아서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약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잖아. 그러니까 틀린 거는 기분 나쁜 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제발 보완하셔야죠. 내가 왜 틀렸을까? 그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야.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. 특히나 유평시험에서 약점을 드러나는 건 정말 큰 약점이니까 확실한 약점이니까 확실히 보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. 그죠? 네. 그런 마인드를 임하는 겁니다. 할 수 있겠죠? 네. 네. 어떻게 합니까? 네. 어떻게 하냐를 이제 선생님이 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안내를 좀 드려볼 거고 뭐 지금 딱 유평이 끝난 시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해요? 당연히. 돌아오죠. 돌아와요. 오 그래 내가 기출도 제대로 분석을 못했었구나. 이미 기출 속에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던 문제. 그런 문제를 포장만 바꿔서 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출 분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대뇌해 볼 때이고요.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 돌아와서 액시스가 되는 문제들을 손이랑 같이 진짜 기코 나왔잖아요. 진토베이 기코 나왔잖아요. 그래서 진토베이 기코 선생님이 한 달 개입표 올려놨으니까 그 한 달 개입표로 다시 한번 기출을 음미해 보면서 또 유평 문제랑 연관되는 거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. 그런 거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꾸준히 이런 낯선 형태의 문제를 이제 병행하는 시기가 되겠죠. 그렇죠? 4.9도 시즌 1,2,3가 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가다가 이제 파이널 나오면서 이제 매주 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늘려가는 거야. 매번 시험 보는 걸 늘려가면 되는 거죠. 자꾸 시험 봐보면서 또 틀려보시고 틀린 거에 대해서 보완해 보시고 이러면서 약점들을 자꾸 보완해 나가는 거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유평이 이랬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법을 달리해야 되고 그냥 계산만 많이 하면 되는 거라 뭐 이렇게 또 오해하고 그러면 내년에 선생님 또 보게 돼요. 최악이야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평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단정직권화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총평은 여기까지 완료를 짓고요. 바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